전립선 비대증 안녕하십니까 비용의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어떻게 보면 개요 특징이나 전립선이란 장기 자체에서 알아봤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질환의 증상은 대체로 소변 보는 게 불편한 증상들입니다 소변 보는 게 그러면 불편한 증상들을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폐색증상 방광 입구 전립선이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수도관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좁아져서 소변이 잘 안 나가서 생기는 폐색증상이 하나가 있고 자극증상이 있어요 자주 마렵다는 거예요 혹은 급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색증상하고 자극증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야간요 폐색증상은 전립선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고 해부학적 형태가 요도를 압박을 해서 소변을 잘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폐색증상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광에서 못 짜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립선이 열린다고 해서 소변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겠죠 전립선이 열리고 방광이 짜줘야지 소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광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자극증상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고 이런 것들은 전립선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소변이 차는 증상 찼을 때 그거를 참아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이거는 방광이 하는 일이지 전립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방광이 예민해졌다 과민성 방광이라나 이런 증상들이 자극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야간료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얘기를 좀 뺄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색증상이 됐든 자극증상이 됐든 방광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방광이 근육으로 된 주머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근육으로 된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 근육으로 된 주머니가 소변을 찰 때 늘어났다가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짜줬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전립선이 수도관이 넓어져 있어야 소변이 잘 나가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광 자체는 수의근하고 불수의근이 섞여 있습니다 수의근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이라는 겁니다 불수의근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래서 방광은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의지대로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포션도 크다는 겁니다 방광 근육 자체는 훈련을 한다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방광 근육은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자체가 상해버려요 조직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잘 늘어나지는 못하고 줄어들지도 못하고 짜줄 때 짜줘야 되는 힘이 안 나와요 딱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광 기능은 최대한 손상이 안 가도록 부드럽게 사용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소변 보는 걸로 예를 들자면 왜 갓난쟁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몸을 씻기다가 따뜻한 물에 넣어 놓으면 애들이 저절로 소변을 스르륵 봅니다 별로 힘 안 주고 습 봐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소변을 보는 형태인 거예요 반면에 애들은 소변 마려우면 참습니까? 갓난쟁이 애들이 안 참죠 적당히 가고 싶을 때 자기가 알아서 쉬 하잖아요 그것처럼 방광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변이 잘 안 나가니까 그걸 막 힘을 줘가지고 세게 보려고 한다든가 너무 마려운데 엄청 참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광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변하는데 참는 것 자체도 방광 점막이 찢어지거나 근육이 찢어지면서 문제가 올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세게 보려고 하는 거 있어요 대부분의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해부학적인 문제라는 건 전립선이 좁아져 있다거나 방광 경보가 높아졌다거나 소변 하여튼 줄기가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보던 정도로 시원하게 소변을 보려고 해요 배에 복압을 주죠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봐요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보면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광은 압력으로 진짜 짜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광도 세게 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방광의 근육들이 손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사실은 퍼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방광이 짜다 짜다가 자기가 보상작용을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방광 기능이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전립선을 치료해가지고 구멍을 넓게 만들어줘도 퍼져버린 방광 기능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방광 기능의 특징이에요 가장 무서운 점이고요 다들 전립선 얘기만 해요 전립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전립선을 치료를 하는 목적이 방광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전립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방광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립선을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구나 이게 방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을 치료는 게 einfach enforcement에 대해